주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성장기업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팡주에서 F와 A, 페이스북과 애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A&G를 이어서 차례로 알아볼 생각입니다. A는 아마존, N은 넷플릭스, G는 그리고 구글인데요.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을 말씀드리자면 1990년대 중반에 굉장히 설립 시기가 비슷한데요. 90년대 중반부터 지금이면 한 20여 년 정도 됐는데 어느새 미국 뉴욕 증시에 가장 주축 중에 하나, 주축 중에 세 기업이 됐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바로 A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번 A는 애플이었는데 이번 A는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1995년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인터넷 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지금 성장을 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캐나다, 영국, 일본, 중국까지 전 세계 13개국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유통 공룡으로 성장을 한 건데요. 다들 아마 블랙프라이데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해외 직구의 마력! 11월을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시즌만 되면 이 아마존을 활용해서 정말 직구족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아마존이 굉장히 친숙한 기업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회사 로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A부터 G까지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물건을 판매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WS라고 불리는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딩 서비스까지 진출을 해서 파일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애플의 뒤를 이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한 발짝 또 다가섰는데요. 참고로 알려드리면 2018년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당당 1위로 아마존이 꼽혔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N,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사실 시가총액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업만큼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지만 지난 5월에 무려 디즈니를 제쳤습니다. 디즈니를 제쳤다는 것은 뭐 세계적으로 이제 콘텐츠 미디어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종목이 넷플릭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의 실적 2018년 2분기 매출액 39억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은 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유튜브와의 차이점을 들자면 대표적으로 유료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유료화냐면 애초에 모태의 기업이 1997년 DVD 유료 우편배달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원이 넷플릭스에 가입해서 일정 금액을 내면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영화들을 DVD를 집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반납을 하면 그거를 빼고 다른 영화들을 또다시 보내주고 그런 사업을 했던 기업이 넷플릭스인데 2007년부터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딱 맞춰야 된다. 그러면서 VOD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 2011년에는 통 큰 결정을 합니다. 잘 되고 있던 그 DVD 사업을 과감히 버리고 우리가 VOD 사업을 키우자 이러면서 고퀄리티의 유료지만 비교적 다른 케이블보다 좀 저렴하게 해서 그런 자체 제작 콘텐츠들에 도전을 해서 지금의 넷플릭스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 기업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G, 구글인데요. 굳이 뭐 설명이 길게 필요한 기업인가 싶기는 하지만 설명을 드려야죠. 1998년 레디페이지 그리고 세르게이 브린이 개발한 지금은 세계 최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이 됐죠. 이외에도 세계 최대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최근에는 이걸 더 많이 쓴다고 해요. 크롬,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까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기업이 된 구글인데요. 또 그런데 또 뒷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구글이라는 이름이 10의 100제곱이라는 뜻을 가진 수학용어 구골에서 온 건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만큼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자라는 의지를 담자 해서 구글로 하려다가 우타 났대요. 구글로. 그런데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러면서 구글이 지금 현재 사명이 됐다는 그런 뒷이야기도 있고. 참고로 또 구글은 알아도 알파벳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구글을 아시려면, 구글의 실적을 알려면 알파벳의 실적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알파벳이 2018년 미국 젊은이들이 워너비 기업 2위로 꼽힌 구글의 모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2018년 2분기 배출액 326억 6천만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은 78억 달러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튜브의 효과로 광고 수입이 늘어난 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구글 역시 시가총액 8,700억 달러를 넘기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는데 한 발짝 더 올라서기 위해서 구글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비밀연구소 구글X라는 곳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 AI, 자율주행차, 그리고 향후에는 바이오, 또 생명과학까지도 영역을 확장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빵주 5개를 다 알아봤는데요. 사실 미국 주식에 이것들 말고도 굉장히 재미있고 많은 스토리를 가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준비를 해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주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